보령 지역의 폐광산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서북북권의 수원인 보령댐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충남도 국감에서 중부지역 최대 탄강이었던 보령 지역 폐광산에 있는 철거되지 않은 철제 구조물과 황철석에서 철 성분이 함유된 오염수가 흐른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의원은 비가 내릴 때 오염수가 보령댐과 이어지는 지천으로 흘러간다며 48만 명의 식수원인 만큼 충남도와 수자원공사에 대해 수질 관리를 위해 지하수 오염과 폐탄광 내 구조물 철거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